. . . . . . . 소래는 맛있어 옛날에도 엄청 싫어하지 않았냐 이거? 어 이것도 오빠 때문에 먹게 된 거야 걱정이야 너 진짜 요새 아이스크림에 미쳐가지고 나 끝만에 다섯 개씩 먹어 그니까 이렇게 섞는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? 나 월드콘 아니 손흥민 이거 뭐야 슈퍼콘 너 무슨 당분거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많아 살 때 많이 사야 돼 차 빤딱빤딱하지? 어 6개월 만에 새 차 6개월이나 됐어? 네 차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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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축해주고 들어가자 아이스크림 안 녹으려나? 나이 추워서 안 녹아 차장아 차장아 오늘 목욕하는 날인데 차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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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똥 지려버렸어 차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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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려갖고 오는거야? 기분좋아? 오 가네? 저번에 한번 가가지고 그치? 원래 못왔었는데 어쩐지 아니 막 기어가는거야 갑자기 왜그러나 했더니 저 앞에 철사가 있어서 아 근데 집에 아까 밥 먹다가 반찬이 없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다? 아 근데 유튜브 보다보니까 꽈리꽃추 넣은 장조림 그걸 보니까 먹고 싶은게 귀여워 그래서 바로 샀지 근데 나는 장조림의 고기가 좀 질기잖아 뻑뻑하잖아 근데 나는 뻑뻑한 고기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난 좋아하잖아 아 아까 사지 왜 안샀어?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점프 점프 안 돼 들어 들어 아유 겁쟁이 아유 겁쟁이 아유 겁쟁이 이리 와 아유 겁쟁이 왜 이렇게 건넌지 못하냐 아유 겁쟁이 아유 겁쟁이 오 무서워 뒤뚱뒤뚱거려 하하하 근데 댓글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만 남겨주셨던데 뭐? 나 한번 마주치신 분 같아 해 어허허허허 그치 오빠 동네뿐으로는 오빠 다 봤지 그치 근데 인상 좋다는 말은 안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보기 다 좋다고도 있었어 있었어? 나도 아까 반대편에 사람 지나갔잖아 근데 오빠가 걸을 때마다 뿍뿍뿍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방구를 이렇게 끊어 오빠가 나한테 방구를 텄으니까 계속 걸을 때마다 뿍뿍뿍 끊은 줄 알았다? 근데 이게 그거는 맨발로 운동을 싫어서 나는 거도 막 나 그렇게 비매너는 아니야 길에서 오빠 어쩔 때 방구 끌 때 있잖아 나랑 있을 때 아 그거는 이제 조절이 안 돼서 나온 거지 야장아 요요 먹을래? 이거 야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야 앉아 기다려 원샷했어 기다려 먹어 안 먹어? 좋아 엄마 뺏을까? 안 먹으면? 엄마 뺏을까? 나 지현 엄마 뺏어 지현 응? 옷 그거 편하지 않아 되게? 응 편해 나도 요즘에 계속 이것만 입게 돼 카타르 응 차장아 목욕해야 되는데? 차장아 목욕하자 그래 도망간다 목욕 아 냄새 차장아 목욕하자 목욕하자 차장아 목욕하자 차장아 목욕하자 목욕 얼레 차장아 목욕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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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하기 싫어서 그래? 응 차장해 목욕하기 싫어? 목욕하자 옳지 들어가 있어? 응 아 아 목욕하자 목욕하자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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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좋아 그렇지? 짜잔 으악 야 시원해 아 이거 마사지 이거 긁어주면 좋아요 잘하네 아 이쁘아 예 다행히 아 이쁘아 예 옷은 내 팔아주면 날아주면 날아주면 날아주기 아무튼 근데 나는 소리가 좀 좋아하는데 왜 왜 이렇게 재밌느냐 이거 오빠 왕콜로 좋아하잖아 나는 저게 약간 물이 잘 되는 것 같아 물이 물이 요거거 너무 재밌어 우태 쓰고 싶지 기분 좋죠 아 기분 좋아 짜잔아 다 했어 봐봐 한번 이거 갑자기 왜 먹어 줘 짜잔아 얼굴 좀 봐봐 봐봐 짜잔아 봐봐 봐봐 여기 왜 흥미 흐렸지 짜잔아 이거 해야 되지 이거 싫어하잖아 양치 응 그래도 해야지 굳이 짜잔아 이거 뭐야? 왜 묻었어? 다 했다. 아우 다 했다. 아우 간식 줘요? 나 간식 달라고? 알았어 알았어. 달라고 안 한 것 같은데? 아니야 딱 봐봐. 이거 줘요 이거? 이거 달라고? 어 이거래잖아. 이거 줘 이거? 아 이거 먹고 싶다고? 손 반대. 아 잘했어. 줘봐. 저기 있네 저기. 아 맛있다. 아 맛있어. 아 맛있어. 같은 종족이야 아주. 엄마 좀 줘봐. 엄마도 한 번 줘봐. 엄마도 한 번 줘봐. 참. 사오에서. 아 이렇게 할게. 네. 오랜 거를 꼬만하니까. 네. 달리기. 달리기는 엄청 아니야? 무산을 쭉. 달리 번지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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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먹고 싶더라. 다시마 다시마가 있는지 모르겠네 좀 봐볼까? 다시마 먹지? 전에 쓴 거 같아 그냥 하자 대충 육사심이 빨리 먹고 싶다 마트 가는 그거 꼭 사잖아 저 소스가 맛있더라고 같이 주는 거 있잖아 듬뿍듬뿍 찍어서 간장 설탕 물엿 미림 여기 나는 솔로 있잖아 모쏠 특집 나는 그래도 옛날에 그거보다 훨씬 잘했지 뭐를? 나 약간 답답하던데야 저거 보면은 좀 엄청 재밌어 하던데 근데 약간 몰입이 돼 저거 보다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봐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 많잖아 근데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보다 이상하게 저게 재밌더라고 뭔가 현실에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알지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야 이거랑 육회랑 해가지고 원소주 남은 거 한잔 할까? 근데 나 아직 배가 안 꺼졌는데? 아까 갈비 먹은 거 이거 하는 동안에 다 꺼져 이걸 이렇게 뚫어놔야지 양념이 쏙쏙 배는 게 나 옛날에 진짜 꽈리고추 같은 거 저도 안 먹었거든? 근데 진짜 확실히 식성이 변하나봐 나이 먹으면 원래 청국장 뭐 된장찌개 이런 것도 어릴 때 안 좋아하잖아 나 그리고 미나리 진짜 싫어했잖아 응 요새는 또 먹어도 괜찮더라고 오빠는 숟갈 이런 거 싫어하더라 응 향이 좀 강한 걸 못 먹어 나는 가리는 게 없어 내가 못 먹는 게 뭐가 있지? 나 호마도 먹고 다 먹고 꼭 이렇게 하니까 먹방 찍는 거 같아 요즘에 보리차가 왜 이렇게 맛있냐 주전자가 너무 작아 하루에 두 번씩 그려야 돼 이거 지금 또 끓여넘겨 아니 하나 큰 거를 사 식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만 사야지 하고선 했는데 이사 갈 때는 하나 사자 큰 거 그치? 한 4기터짜리 맨날 끓여야 돼 우리 이거 처음에 놓고 오려고 했잖아 안 입고서는 근데 다소미가 이거 다 가져가도 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비즈니스 그 갑자기 다 포함된 거라고 하면서 포함된 거라고 그래서 나 거기서 막 크림하고 얼굴 크림 바르는 거랑 그런 거 줬잖아 핸드크림 이런 거 그것도 비싼 거더라고 그래서 다 챙겼지 안 쓰고 근데 왠지 챙기가 좀 그래 그래서 나 눈치 보면서 챙겼어 약간 근데 챙겨도 되는데 다소미가 챙기라고 미리 말해줬어 너 그때 사람들 다 내리는데 너 혼자 화장실 가서 나 혼자 기다렸잖아 거기서 나는 버스를 타거나 화장실 없는 곳 있지 그리고 뭐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갑자기 이게 강압이 되나 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있지 막 기차 타면 화장실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너가 화장실 안 가거든 배가 안 아파 근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탔다든지 버스를 탔다든지 아니면 그때도 비행기에서 비행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내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 거기서 방송했잖아 이제 30분 정도 그때 남았을 때 화장실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금 이따 배가 막 아픈 거야 근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?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막 고속도로도 갑자기 가는데 배 아프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배가 막 아파져 내가 물 너무 많이 넣었어 내가 물 조금 넣어야 된다니까 아 이거 하루 정도 더 있으면 색깔 되게 예뻐지잖아 응 지금도 좀 색깔 변했어 까리고추 언제 넣는 건데? 지금 넣으려고 이제 지금 눌러볼지 응 까리고추가 좀 많네 근데 이거 많은 거 같잖아요 근데 전 이거 금방 먹어요 그냥 간식으로도 매출이 알바 꺼내먹고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너 가끔 뭐 하고 있잖아 응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갑자기 그릇에 떠가가지고 저걸 먹고 있더라 밥반찬처럼 밥반찬인데 나는 그냥 이거 막 계란을 좋아해서 그런가 응 계속 먹어 그냥 생각나 이게 뭐해? 다 끝난 거 아니었어? 아니 소세지 남아있는 거 소세지 야채 먹고 달라고 야채가 양파 밖에 없어서 양파만 먹자 그래도 맛은 있어 한 번 봐봐 한 번 봐봐 마늘 듬뿍 넣었어 응 깍슬한데 좀 짠데 좀? 짜다고? 응 간장을 아까 좀 쪼다가 물이랑 양파 다 넣어야 되겠다 한 번 먹어봐 짜 되게 뭐 먹을 거야? 소주? 원소주에 털이 와서 파 먹어 볼까? 짜증나왔다 야 냄새맞고 나왔어 아이 기가 막히지 mówią 제코야 역시 제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아우 집에 무슨 장비를 이게 집인지 뭔지. 근데 엄청 크긴 하다 아버지. 나 진짜 자고 나왔는데 진짜 저거 있어서 깜짝 놀랬다. 나는 솔로 좀 틀어봐. 틀어볼까? 아니 봤던 거를 왜 계속 들었냐? 새로운 심리 상태를 또 알 수가 있단 말이야. 안 보였던 안 보였던 그런 게 보인단 말이야. 아니 근데 오빠는 틀어놓고서는 핸드폰만 주고 딴짓하더만. TV를 안 보고. 내가 한번 먹어볼까 이거? 뭐 처음 먹는 것처럼. 이게 진짜 난 이 소스가 되게 맛있더라고. 이 소스가. 야 먹어봐. 뭐야? 맛있어. 비율 잘 땄어? 응? 술맛이 나는 건가? 이거 레몬을 좀 짜놓을까? 아니 그냥 해. 레몬이쥬? 잘 먹자 먹어봐. 쏘야랑 이런 거 먹어봐 한번. 쏘야. 간 됐어? 아까 좀 짰는데. 응. 막혔어. 나 지금 갈비 지금 잔뜩 먹고 와서 이렇게 먹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. 응? 무한리필집에서. 그러면서 배 만지고 계속. 응? 배. 확실히 운동을 안 하니까 배가 나와. 몸무게는 뭐 비슷하다 해도. 이거 소스가 진짜 맛있어. 이게 약간 고추장도 아닌 것이. 이거 사면 주잖아 그 마트에서. 응. 근데 이상한 게 이게 맛있더라고 나는. 응. 구미료도 많이 들어갔겠지? 된장도는 그렇게 한 것 같아. 응. 여기 짜장이 봐. 엄청 이쁘다 얘. 미용해가지고 아주 이뻐. 얘 지금 촬영하는 줄 알아봐. 아 진짜? 짜장이 촬영하는 거 아니야 일로와? 촬영하면 또 기가 막히게 여기가 있더라. 짜장이 촬영하는 줄 알았나봐 진짜로. 응. 이거 카메라로 아는 건지. 내가 앞에 있고 이쪽에서 움직이면서 뭐 카메라 들고 있으면. 얘가 딱 그렇게 눈치채는 것 같아. 와 쟤네들 사네. 너 뭐 먹고 싶어? 먹고 싶어서 낼름낼름만 하는 거야. 오빠 왜 이건 안 먹고 육회만 먹어? 응. 아 맛있어 맛있어. 아니 근데 약간 나는 밥반찬이잖아 이게. 소야는 아닌데 이거는 밥반찬이잖아. 술 안주라. 내가 또 그냥 먹는 거 있는데 오빠. 네가 먹여. 진미채. 건미채? 아니 진짜 엄마가. 우리 엄마가 진미채 가끔 해 주잖아. 그럼 놀랜다니까? 그거 다 없어졌다고 하면은. 하루 만에 다 먹어버렸어. 그것도 넷플릭스 보면서 진미채 먹고 있어. 나 그게 그런 사람은. 나 처음부터 너밖에 못 봤어. 왜? 보통 과자 먹던가 뭐 아이스크림 먹던가. 그런 궁궛질 하면서 영화 보잖아. 없어서 그거 먹는 거야. 있어도 너 진미채 먹고 계란먹고 이러잖아, 저거. 희한한 거지 되게. 그냥 그냥 아무거나 꺼내 먹어.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 깍두기 꺼내 먹고. 아니, 석박지. 그렇게 하면 밥을 먹으라 그래. 아 근데 석박지를 먹더라 그러면 시원해. 진짜 싹 느끼함이랑 막 최악이 내려가는 것 같아. 근데 이거 원소주 조금 독한 것 같아, 그냥 먹으면. 어떤 사람은 댓글에 아이콜 중독 자르잖아, 나보고. 근데 사실상 영상에서 먹는 거 몇 잔밖에 안 되잖아. 응. 그거 그냥 딴 것도 다시 넣어놓잖아, 영상 끝나면. 아니, 근데 자주 먹어, 그니까.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뭐냐면. 예를 들어서 메뉴가. 통닭이야. 뭐, 아니면 삼겹살을 먹어. 근데 소주를 안 먹기가 애매하잖아. 그리고 문어 숙회를 먹어. 근데 문어 숙회만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, 소주 없이.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오빠 그냥 먹을걸? 그런가? 술 안 먹는 사람. 나는 먹는 입장에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어떻게 저걸, 문어 숙회를 어떻게 조금만 먹지? 응. 그러니까 회의로 어떻게 술 없이 먹지? 막 이런 거지. 감자탕 같은 것도 약간 어떻게 저거를. 근데 그냥 밥 먹는 사람들은 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감자탕만 먹을 수 있잖아.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. 너는 이해 가잖아. 가긴 가지. 다 안 불러? 먹은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. 나는 솔직히 이거 맛있긴 하거든? 근데 손이 잘 안 가는 게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손이 안 가. 이렇게 해서 잘 먹나? 응, 배가 안 불러. 너만 쳐다보는 거야. 너 아까 엄청 큰 간식 먹었잖아. 근데 이렇게 뽀송뽀송하다가도 어떻게 딱 며칠만 지나면은 그렇게 꼬불꼬불해지지. 강아지들도 오빠 기름이 지더라. 아, 청소 좀 해야되겠다.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데 너무 더러워 보여. 저 지금 또 다 피키고 치켜 와줬어. 그러니까 너가 쏘야 해가지고 쏘야 안 했으면은 괜찮은데 주방 정리해야 되잖아 또 내가. 오빠 옷. 원래 옷을 하면은 다 옆에 지저분해지는 거야. 아니 빨리 내가 정리한다고 말해줘. 주방은 오빠가 정리해요. 빨래랑 청소는 내가 하고. 설거지, 저는 설거지보다 그냥 이런 거 하는 게 나아요 저는. 나 주방 진짜 깨끗하게 냅하는 거 맞지? 흥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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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개야 되고 또 넣어야 되고 두 번이라는 느낌이야 약간 뭔가. 나는 근데 청소하는 거 좀 좋아하는 거 같아.